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문인종 체크 좋지 어 돈이다 으악 먹었다 돈이 꽤 많다 돈이 여기는 사람이 없어 아이씨 무장 안뽑아 귀찮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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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은데? 사실탄도 음 어 파마트는 못참지 어? 야 어우야다 어우야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어? 화장실 안에 있나? 어? 야 안 맞지 않네 맞았어야지 아야야 근데 그 아야야 어디 만화에서 나온거에요? 나 만화 그런줄 알거든? 원본을 나에게 알려줘 금빛 모자이크가 만화 제목이에요? 어떻게 만화 제목이 금빛 모자이크 어떻게 만화 제목이 금빛 모자이크 아 와 이 녹는 속도 봐 이게 무슨 타로코프야? 어? 이 녹는 속도가 무슨 타로코프냐고 저지탄의 판마셀은 그냥 전설이야 전설 말도 못해요 장거리에선 이거 쓰면 되겠다 그치? 존네? 여러상도 달려있고 다르고 포였으면은 이거 한 몇십만 유로부를 했던거야 어디 보자 앞에 두놈이 싸우고 있는데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모르겠어 그치? 그치? 잠깐만 파마스하고 이거 쏘니까 왜 이렇게 이게 차이가 크지? 왜 좀 있어요? 그래도 게임하다가 GG하는 사람들이 점점 보이기는 해요 매너 게임인거지 매너 인인거지 담벼락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경찰서 쪽으로 유령에다가 계단 이게 이래서 사냥꾼 있어야 돼 소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어? 야 그거 있다 헬기 부른다 헬기 오와 로제 이씨 이씨 로제 야 파마스인걸 어떡하니 또 꼬면 너도 파마스 써야지 그치? 헤헤헤 이게 콜 오브 듀티 콜드워가 바르는 트레이아크가 바르는 워존인가 보죠? 그쵸? 트레이아크가 바르는 워존이잖아 이게 아니었어? 아니 재미없겠지 당연히 1등을 못하는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 가끔가 나도 이겨줘야 또 재미있는건데 파마스를 안쓰면 못이기니까 이상한거지 이거 잘못하면은 양극당한다 이거 어디야? 나 저기 안에 있구나 저기 쳐다보고 있네 안보여요 요거 찬가? 차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거였네 안써워? 어? 사람있네? 난 안씩 어? 킁킁 야 만렙철창 뭐야 무슨 무서웠어 나 덕분에 살았으니까 만대 철장 덕분에 저거 크레모어가 터지는데도 딜레이가 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 딜레이를 갑작스럽게 진입을 함으로써 무시하고 가는거죠 딜레이를 이용하는거에요 그렇게 허허허 미쳤네 그치 이거 파츠가 하나도 없는 파마스거든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되요 여러분 이거 파츠가 하나도 없는 파마스랍니다 아 조금 불안한데 아이고 늦었다 이거 아이고 줌속도 때문에 조금 늦었네 이 친구도 파마스죠 까비 뭐야 자동으로 보내주는데 살려주시는데 자동으로 아 어디 뭐 떨어져있는 파마스라던지 뭐 그런거 없을까 어? 또 나쁘지 않지 아 있네요 떨어져있는 파마스 남..남에 이게 뭐야 세팅 이 세팅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? 있다 헤헤헤 요거는 파츠가 하나 더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파츠가 붙은거지? 개머리판이 붙은건가? 아니야 양각대는 원래 달려있어요 저거 양각대처럼 생긴거는 일단 여기 건너갑시다 차 치러오면 나 죽어요 절대 안돼 어? 기본 파마스 헤헤헤 에이 붙었다 불 아 불 붙었는데 앗 열한 명 남았네요 어? 차 내렸어 어? 어? 여기가 아니었을까? 아이고 줌이 풀렸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어차피 달려가는건 못잡아요 쟤가 이거는 달려가는거 어차피 못잡으니까 어 맞췄네 아 이거 스나이였으면 죽었다 쟤 그치 어? 뒷편에도 있어 아직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천천히 이쪽에도 있거든 분명히 어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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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날라온다 이거봐 이거봐 뛰어오는 것만 잡으면 돼 이거 보이죠 보이죠 고스트 아이고 여기 안해도 있네 아이고 여기 안해도 있네 아 느끼 이거 좀 좋지 않아 고스트 금방 지진 아, 진짜 말도 안 돼. 내가 이게 기본 총이야, 이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